주워 킹! 이거 하다가 자러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좀 멀리 한번 가볼게요 우리 아버지는 킹이었지? 빠생! 밟아 죽이고 멘붕해서 빨리 자러 갈 것 같애 죽으시고 좋아좋아좋아 멈축이 오면 이게 패선이 전혀 다른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대로만 따라하면은 쉽습니다 아 간혹 나오는 몬스터가 다르긴 해요 이거 지나가면 피해주고 얘는 칼로 아이고 칼로 오케이 그냥 갔다가 점프하고 점프해서 밟아주면은 되고 넘어가서 나뭇가지가 부서지니까 가만히 있다가 요거는 이제 밟아서 한번 두번에 잡고 부메랑 얘는 나무 관련된거 아이템 아무거나 주더라구요 꼭 잡는걸 추천드립니다 반대편 지나가면 기다렸다가 점프로 한번 두번 오케이 칼 받았네 아래 저 친구는 어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데 잡읍시다 기다렸다가 어이구 못잡았네 괜찮아요 다시 가면 되니까 아 근데 너무 오래 걸리면은 캐릭터가 늙어 죽으니깐 빨리빨리 가는게 좋을거 같네요 먼저 밟고 가능하면 밟기를 이용해주세요 물론 공격해서 잡을 수 있긴 한데 공격하는 것보다 밟는게 저렴합니다 공격하는거는 다 이제 하트스톤 마냥 하트스톤이 영웅이 무기 찬것 마냥 코스트를 소모하기 때문에 다음에 가야겠죠 지나갈 때 공격하다가 되기 전에 빨리빨리 갑시다 얘는 여기서 못먹고 발로 밟고 보메랑 줍고 꺼고싱 네 뒤에 새가 그러니까 가방이에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몬스터를 내가 지금 밟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 상황이 좋다고 볼 수 있지 어우 저기 무기 하나 날아갔다 W 한번쓰고 던지고 오! 쩐다 얘는 밟고 새알 먹고 얘도 밟고 좋아 새알 먹고 내가 저번에 죽었던 데가 다 표시가 되어 있군 어디가? 죽고? 죽고? 오케이 오늘 어... 첫판 되게 잘 되는데 돌아오는거에 사망 밟고 또 밟고 어 right 오... 자 빨리빨리 갑시다 할배렐라 아래에 부면 곳곳이 이제 잘 모르겠네요 그냥 뛰어봅시다 어 이런게 있군 좋고 오 좋아좋아좋아 점점 수염이 늘어요 수염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빨리 가야됩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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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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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기란 그런거는 얘가 자동으로 보강해줘요 그러니까 음 굳이 바꾸면서 할 필요 없죠 이건 밟아잡아야겠죠 최고 무기는 밟깁니다 내가 알기론 이 티모같은 데는 역시 밟아죽이면 됩니다 이제 내려가는거니까 어 어 음 아 얘는 세번 밟아야 돼 내 기억은 네번인가 아무튼 새한번 부르고 좋았어 저게 내 기억이 맞다면 저걸 밟으면은 얘가 날 먹으러 들어요 이건 부메랑 잡고 또 티모네 또 다른 티모 가보티모 아이고 좋아좋아좋아 아 오늘 컨트롤 살아있네 좋아 생각보다 쉬운게 아닙니다 자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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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고 그렇지 이쪽까지 처음 오는데 아 와봤구나 나 예전에 시카를 던집니다 얘는 내 기억에 좋아좋아좋아 아래가 비밀방이라 했던거 같은데 상어 잡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collisions 뒤져 그냥 becomes 뭐지 muscle 잔해가 가지고 있으시고 36 OK 물속에서는 이렇게 점프해서 갈 수가 있군요 Com reaming 이것 知 resse diye 위험했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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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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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라고? 저게? 걔에 대한 환상을 부수지 마세요 여기는 비밀방이 또 어디 있을라나 또또돈 또또돈 밟아주고 한 번 더 밟고 뛰어서 하아! 하아! 흐아! 못 먹었네요 괜찮아요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 어어씨! 죽었다 나 이쪽까지 처음 와요 굉장히 해롭군 역시 이런 게임입니다 아 망했어 죽올래 돌아갈래 돌아갈래 킹 컴온 원 투 투 어 이럴수가 내 갑옷이 이거 밟을 수 있구나 이렇게 좋아 이번엔 좀 빨리 가보겠어 스피디하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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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딱후딱 가자 죽어 인마 오케이 아아아아 젠장 뭐야 이 번개는 여기 내가 모르는 아이템의 효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나도 아직 허접이라 자 아이고 밟는거 실패했네 좋아 이해해주고 오는거 보고 아이고 그렇지 도망가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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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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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으로 빨리 그리고 열어서 칼을 먹어요 이게 뭔 칼인지 잘 모르겠네 아직까진 문헨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봅시다 라는 멘트를 하고 싶었어 한 번쯤은 자 템 먹어주고 요 왼쪽에 저기 알이 두개가 있는데 저건 어떻게 먹는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이거 밟고 이거 밟고 이대로 와서 탁 상절고 오케이 좋아 좋아 창 던지면 마개촌인데 창 던지는게 있어요 실제로 내 기억으로 여기가 비밀방인데 그렇지 죽어 죽으란 말이다 오케이 뭔가 아이템을 먹었군 어 부메랑 왜 버리는거야 너 미쳤어? 먹어 임마 안돼 야 그게 더 중요해 기다려봐 카르노 아이씨 답답하군 패춘하는 템같은것도 나오나요? 아 모르겠네 패춘? 패춘이라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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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좋아좋아 이번엔 아주 괜찮은 것 같애 여기서 새 한마디 부릅시다 아! 아아아 잠깐만 미안 가만히 있다가 좋아좋아 아아야야야야 제발제발 이 아래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고싶어 오 이런게 있군 이렇게 갈 수 있는건가 갑옷이 하나 필요한데 슬슬 칼이 이게 내구도가 있는거라 아 아아 아 제발 젠장 제발 으아아아 이거 자 그레이트 가이였습니다 또 킹이었네요 기다려봐 이런거 막 타임어택같은거 도전해보고싶어 다시 시작할래 킹이 최고인거 같애 킹이 최고인거 같애 빨리 빨리와 빨리 빨리 죽고 알 내놔 알을 안주네 알이 주는게 랜덤인가 흐음 흐음 오케이 아이 지가 알아서 죽었네 저거 뭐 딱히 건들지 않아도 된다라는거 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요거 피하고 오는거 뭐고 피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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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당 하는거 같애 아 템은 안좋은데 나무가 나무가 보통 템 잘주는데 아 이걸 또 이렇게 해봤냐 신발 벗겨줬죠 괜찮아요 신발은 앞에서 하나 나오거든요 나중에 무조건 나오는 장소가 있어요 무기를 또 안줬어 운이 좀 안좋은데 아 진짜 운 안좋아 여기서 어떻게 받지 터졌다니고 기다렸다가 으음 아 아우 젠장할 부메랑이다 나중에 어디로 가보라고 이게 십자가 공격무기에요 그냥 무 오케이 가보 좋아좋아좋아 또 여기군 쇽 내려와 템 내놔 좋아 시커먼거 아이고 마압소사 기다려봐 오일 한번 써보자 두고 오 오 뭔가 약간 멋있는데 간지납니다 괜찮아 신발 하나 묶고 이거 아이고 또 맞았네 아 왜이리 오늘 허접할까 톡 톡 음 톡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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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걸 보면은 아낌없이 써주는게 좋은거 같구만 오일 같은걸 보면은 아낌없이 써주는게 좋은거 같구만 뭔지 아무튼 그런게 있어 오케이 요거 아예 오일 또 있죠 요거는 갑옷에 발라주면 이 갑옷이 푸른푸른해지죠 좋아 무기 하나 뒀다 쌍부메랑 오 오 여기서 점프해서 이따가 어느거 뭐가 떨어져 하하 오케이 오케이 이번판 완벽한데 아 이것만 안맞았으면 정말 완벽했을텐데 이걸 맞네 귀엽고 어허허허허허 아 이런 저거 못먹잖아 젠장할 일단 티모 잡고 어 Smith 어 어 아 죽었어 이런 실수를 좋아 이 게임은 여기까지 흐흫